안녕하세요. 네, 표창원입니다. 오늘 특강에 와주신 여러분, 그리고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살아온 인생 50년을 딱 50분에 줄여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참 많은 행복감이 젖어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전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취업준비생, 또 그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당신 같은 그 위치에 갈 수 있나요? 그것만큼 칭찬이 어디 있을까요? 잘 살아왔다는 증명이겠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쉽고 빠른 답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돌이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난 어떻게 살았지? 난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지? 난 이 자리를 목표로 하고 처음부터 알고 찾아왔나? 그 대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김연아처럼 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되죠? 나는 박지성처럼 살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되죠? 나는 표창원처럼 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기에 대한 답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각자 각자가 그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일부의 의미는 남들에게 많이 알려지죠. 우연에 의해서 또는 그 사람이 찾아온 그 삶이 그 시대에 딱 어쩌다보니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의미가 덜하거나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온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제 이름이 알려지리라고는 상상도 또는 예상도 기대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해야 할 거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살아왔을 뿐이거든요. 그 과정을 지금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발견하지 못한 어떤 삶의 비결이나 성공의 방법이 있다면 제가 솔직하게 제 삶을 내어드리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께서 찾아보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생각을 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미소가 떠오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이 또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는 그런 느낌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의 어린 시절은 말썽, 거짓말, 일탈행동, 싸움 이런 것들로 막 점처리되어 있거든요. 어릴 때 저는 분노와 불만이 대단히 많은 어린이였습니다. 조금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제 부모님에 대해서 저를 이제까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은 부모님이시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가졌던 불만이 대단히 많습니다. 가장 큰 건 두 분 사이가 그다지 평화롭고 다정하고 가깝지 않으셨다는 거죠. 다투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막 싸우실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잘못했어 하면 끝날 수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저나 형 아이들 때문에 그러신 것 같기도 해서 왜 나 때문에 그러실까 내가 차라리 혼나고 말면 좋을 텐데 뭐 이런 마음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 불만과 분노들을 가득 안고 있다가 밖에 나가면 친구들과 조금만 의견이 다르거나 조금 뭐 감정 상하는 이야기를 듣거나 이러면 저도 모르게 그러한 분노와 불만이 폭력으로 터져 나오던 그런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뒤돌아서면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런데 또다시 그 상황이 되면 저를 절제하지 못하고 그때 만난 게 셜록 홈즈였습니다. 어린이 동화책 속에 있는 셜록 홈즈의 모습은 저와 너무 달랐거든요.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나쁜 사람 앞에서도 아무리 답답하고 불합리한 현실 앞에서도 셜록 홈즈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한 논리, 탐구, 조사, 분석 이것으로 진실을 밝혀내고 나쁜 사람의 책임을 묻게 했죠. 정의를 실현했고요. 그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많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그래서 나도 셜록 홈즈처럼 살고 싶다.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는 참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말썽을 피우고 동네 유리창도 열었겠고요. 장독도 많이 깼고 우리 학생들은 장독이 뭔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살 때는 어렸을 때는 마당마다 김치나 된장, 고추장을 담아두는 항아리들이 있었어요. 소중한 자산이죠. 그거 깨지고 밖으로 나오면 겨울 내에 먹을 게 없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장난치다가 돌 던지면 깨지고 이런 말썽도 많이 부렸으니까 얼마나 참 미운 아이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집 어머니들, 할머니들 야단을 치시면서도 늘 감싸 안아주셨어요. 괜찮다. 다음부터는 안 그러면 된다. 그리고 난 네가 착한 아이라는 걸 알고 있다. 그런 사랑과 배려들을 받으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어린 시절에 방황과 분노와 불만으로부터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된 뒤에 범죄 문제를 분석하고 들여다보다 보니까 참 아찔한 느낌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랑 이름이 똑같은 한 사람의 범죄자가 있죠. 신창원 네. 지금 저는 그 신창원씨와 대단히 좀 가까운 친구가 되어 있습니다. 서로 편지를 주고받고 있는데요. 신창원이라는 사람을 들여다보니까 어린 시절의 그의 모습은 저의 어린 시절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상당히 혼란스러운 환경 유사한 시대적 분위기 그리고 어릴 때부터 분노와 불만 에너지가 넘쳐서 많은 말썽과 사고를 쳤던 모습들 그런데 딱 저와 신창원에게 차이가 있었던 게 있었죠. 하나는 제게는 책을 통해 발견한 셜록 홈즈나 수많은 위인들이 길잡이가 되어 주었던 반면 신창원에게는 그렇지 못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제게는 주변에 수많은 분들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배려가 있었지만 신창원에게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을 떠올리면 고마움 감사함 미안함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신창원은 그가 썼던 비망록에 나오는 글이 있죠.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에 가져가야 할 돈을 가져가지 않았더니 선생님이 자신을 보고 이런 쓸데없는 놈 학교에 낼 돈도 못 내면서 뭐하러 학교에 오냐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스스로 자신의 마음 속에 악마가 생겨났다는 것을 본인이 느꼈다고 해요.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창 제가 말씀을 많이 피우고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할 때 주변 분들께서 제게 무술을 배워보라고 권유를 하셨어요. 제대로 훈련과 수련을 받으면 오히려 함부로 그런 폭력을 사용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 때문이었죠. 그때 만나게 된 것이 합기도라는 무술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지금과 달라서 어린이들이 이런 험한 운동을 잘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과 형들과 함께 운동을 하면서 몸에 대한 단련 뿐만 아니라 마음에 대한 단련을 배우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분노, 화, 불만 이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가 그리고 나보다는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돕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출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었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2단 심사를 보게 됩니다. 2단 심사를 보는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황정리 감독이라는 분이었어요. 홍콩에서 무술영화를 감독하시기도 하고 출연도 하시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그 당시에 무술영화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시는 분이죠. 그분이 제가 심사하는 모습을 보시고 나서는 창원아 홍콩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렇죠? 지금이야 우리가 뭐 할리우드 SF 영화들을 보면서 마션 또는 인셉션 이런 아주 호화찬란한 영화 속 재미에 빠져들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가장 흥미있고 재미있고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았던 것은 홍콩 무술영화였어요. 이소룡 브루슬리 또 성룡 그랬던 제게 홍콩 가자 라는 말은 그러면 나도 브루슬리처럼 될 수 있나 라는 그런 희망에 들뜨게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깊은 고민을 하시던 끝에 안 돼 라고 하셨죠. 불확실하고 아직 어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는 몸을 쓰며 사는 것보다는 머리를 쓰며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많이 팽배했던 시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황경민 감독님께서는 설득을 하시다가 도저히 안 되시니까 알겠습니다. 라고 그냥 돌아가셨고 그걸로 저와 무술과의 인연은 끝이 났습니다. 그때 저는 어린 마음에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갑자기 찾아온 행운 뭔가 내게 미래의 밝은 빛이 확 비치는 것 같다가 그 조명이 모두 꺼져버리는 암전으로 변한 것 같은 이제 더 이상 나는 희망도 기대도 뭐 어떤 새로운 꿈을 향한 노력을 해야 할 의욕도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게을리하게 되고 그다음부터 방황을 좀 많이 했죠. 하지만 역시 다행스럽게도 주변의 관심과 사랑은 저를 다음 단계로 옮겨갈 수 있게 도와주셨고요. 그래서 만나게 된 것이 중학교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얄게라는 개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얄게는 쉽게 이야기하자면 얄미운 개구장이란 뜻입니다. 개구장이는 어때요? 말썽을 많이 부리죠. 그리고 예측 불가능하고 좋게 말하면 창의적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참 예상 못한 말썽들을 많이 부립니다. 하지만 그래서 혼내고 야단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숙제, 공부 그게 얄미운 개구장의 개념인 거죠. 저도 중학교 다닐 때 제 모습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그런 얄게의 모습이었습니다. 공부는 열심히 했습니다. 하고 싶었고 수업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학위 시습지 불여교로와 새로운 것들을 배워나간 그 기쁨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때는 공부에 대한 지나친 부담이 없었어요. 사교육 과외 뭐 이런 것들이 심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전혀 사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었고 또 그 배움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어요. 남는 시간들은 오로지 친구들과 노는 데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랬던 청소년 시기에 활발한 다양한 때로는 조마조마한 그런 모험들과 경험들이 오늘의 저를 만드는 대단히 좋은 자양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겪었던 일들이 나중에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로 다가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민이란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중학교 입학을 하러 갈 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유년기의 그런 파란만장함을 이제는 벗고 착한 모범생이 되고 싶다라는 열망을 가지고 중학교에 갔습니다. 입학실 첫날 교복을 딱 갖춰 입고 입학실 하러 딱 가는데 학교 앞에 거의 학교 입구 한 50미터 정도밖에 안 넘겨진 곳에서 다른 처음 입학생들이 막 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체구가 아주 소년 강호동 같은 그런 탄탄하고 강해 보이는 친구 한 명이 교복도 저는 이제 새 교복이었는데 그 친구는 한 중학교 3학년 정도 3년 정도 입은 듯한 빛이 바랜 교복이에요. 입학식 첫날 입은 것인데 소위 말하는 포스가 막 장렬하는 모습이었던 거죠. 딱 앞에도 풀고 그런데 그 친구가 지나가다가 저랑 어깨가 탁 부딪혔어요. 그런데 저를 딱 쳐다보면서 욕을 하는 거죠. 너 뭐야 인마 그러더니 바로 저보고 너랑 한판 나랑 한판 붙을래? 뭐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싸움 같은 데 얽매이고 싶지 않았는데 약한 모습을 보이긴 싫었고 그래서 얼떨결에 그 친구랑 같이 골목길로 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먹을 한 대씩 주고받고 뭐 이러다가 서로 아프니까 그러나 하여튼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냥 돌아서지 못하고 방어적인 몸싸움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닥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데 저는 자꾸 이 입학식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또다시 말썽 부리고 좀 나쁜 학생으로 인식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야 일단 입학식 마치고 이 회전하자 여기서 중단하자 그런데 그 친구도 승부가 날 것 같지 않았던지 동의를 하더라고요. 알았다. 너 입학식 끝나고 꼭 옥상으로 와 뭐 이러면서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만났던 친구인데 가고 보니까 저랑 같은 반이에요. 또 키도 비슷해서 둘이 같은 줄에 앉았어요. 어 이 묘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끝나고 옥상을 가야되나 말아야되나 그때 이제 제가 어 초등학교 동안 배웠던 건 용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모았을 때 내가 만약에 잘못했을 때는 사과라는 용기를 꼭 갖자. 내가 누군가에게 감정을 표현할 때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먼저 이해하게 하는 그런 용기를 갖자 뭐 이런 것이었는데 그날 그 용기를 발휘를 했습니다. 그 친구를 찾아가서 미안하다. 사실 저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일부러 어깨를 부딪힌 것도 아닌데 하지만 미안해 내가 너에게 어깨를 부딪혀서 널 화내게 했으니 다행히 그 친구가 자기가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대단히 친해졌어요. 그 친구에 대한 기억은 학교에서 발표를 할 때마다 그 친구는 자기 아버지에 대한 자랑, 자부심 이런 것들을 늘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운전기사 하셨어요. 그 운전기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자랑스러운지를 이 아이는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그것이 인상적이었고 그 친구에게서 제가 발견한 것은 순수함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경찰대학생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신문에 난 사건, 사고, 기사 중에 이 친구의 이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강도살인죄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게 다가온 대단히 심각한 범죄와 관련된 경험에 처음이었죠. 저는 범죄라는 것은 저랑은 관련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냥 방송이나 신문, 기사 속에 나오는 이야기 남의 이야기 그런데 저와 함께 그런 추억을 공유하고 남과 다를 바 없었고 착함과 순수함이 그 안에 분명히 있었던 아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사회적인 괴물이 되어서 그 생명을 강제로 처단당하는 입장에 있게 되었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뭐지? 왜 범죄라는 것이 이렇게 생겨나고 왜 그런 순수한 아이가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되었을까 그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제게 많은 자극이 되었고 더 공부를 해야 할 이유들을 찾아주기도 했죠. 저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은 경찰대학이라는 것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경찰대학은 물론이거니와 경찰이라는 직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막연한 꿈을 가지고 있었고요. 많은 다른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과연 나는 커서 뭐가 될까 대통령도 되고 싶었고 외교관도 되고 싶었고 장군도 되고 싶었고 그냥 책에 나오고 텔레비전에 나오고 영화에 나오는 것들 다 되고 싶었어요. 가장 마지막에 가졌던 희망과 꿈은 뉴스 앵커였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 텔레비전을 보면 매일 저녁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있고 그 이야기를 다 설명해주는 그 뉴스 앵커는 정말 천재 같았어요.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었죠. 그런데 제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불의의 사고라기보다는 또다시 제게 있었던 어린 시절부터 잠재하고 있었던 말썽꾸러기 개구장의 속성이 터져나왔다고 터져나왔다고 할 수 있겠죠. 고3 초가을 얼마나 많이 지쳐 있었을까요. 지금도 다들 그렇지만 그때 친구들이 모두 자율학습 시간인데 책상에 엎드려서 전부 졸거나 또 힘없이 축 늘어져 있는 거죠. 그 광경을 본 친구들 중에 몇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부반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지치고 스트레스에 쌓여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뭔가 해줘야 되지 않아? 라는 악마의 유혹을 제기합니다. 뭘 할까? 깜짝 놀라게 해주자. 어떻게 운동회 때 쓰는 경기용 화약 있잖아요. 땅! 하는 소리와 함께 출발 신호를 알려주는 큰 소리가 나는 화약. 그 이만큼 쌓여있다는 거예요. 재미있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가져와봐. 그래서 그 친구가 체육실에서 가져온 화약으로 자그마한 볼핀 껍데기 안에 화약이 쟁여놓은 이런 자그마한 그런 폭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 친구가 자기가 터뜨리겠다고 하는 걸 말렸습니다. 괜히 또 다칠까봐. 그래서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터져버렸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것은 그 경기용 화약의 폭발력이 너무 세서 화약을 감싸고 있던 물질을 산산조각으로 부수면서 순간적으로 대단히 강한 힘으로 튀어나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손 안에서 터지고 튀어나가다 보니까 제 세 손가락이 완전히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하고 멍한 상태 모든 세상이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은 마치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귀에서는 뭔가 우우우우우 하는 소리만 울리고 친구들이 막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데 저한테는 그게 하나도 안 들렸어요. 참 좀 이상하고 웃긴 상황 같았어요. 그런데 모두가 제 손을 가르쳤기 때문에 쳐다봤더니 손에서는 피가 철철철철 흐르고 있었습니다. 막 분수처럼 콸콸콸 쏘사오르고 있었어요. 응급실에 갔더니 의사선생님께서 손가락을 잘라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경고를 주셨고요. 그때 제게 떠올랐던 오직 한 가지의 생각, 뭐였는지 아세요? 이 오직 한 가지의 생각은 절대로 이 사실을 우리 부모님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너무 비합리적이죠. 너무 비이상적이죠. 손가락을 잘라야 될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이걸 어떻게 숨기고 감출 수 있을까요? 그런데 부모님께는 절대로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죄송했으니까요. 너무 많은 말썽을 저지르고 너무 많은 기대에서 어긋나는 행동들을 했고 너무 많은 반항들을 해왔기 때문이죠. 그러다 결국은 이런 큰 사고를 저지르고 병원에 누워서 수술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었고 지금이야 그래도 건강보험 제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렇지 못했거든요. 어린 마음에 정확히 몰라도 그 병원비, 수술비가 엄청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죠. 그게 너무나 죄송스러웠던 거예요.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노래 나온 것처럼 그렇게 부자도 아니었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런 전혀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될 엄청난 의료비용을 지출하게 했으니 얼마나 죄송스러웠을까요? 다행히도 신경이 살아나서 손가락을 절단하지는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손가락에 붙어있죠. 그 다음에 든 생각은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대학 학비를 부모님이 부담하지 않으시게 해드리면 그나마 조금 이게 죄에 대한 보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돈이 들지 않는 대학을 찾았습니다.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고요. 사관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간호학교, 철도학교, 모든 무료로 대학 공부를 시켜주는 학교들의 팜플렛, 자료들은 전부 입수해서 친구들이 가져다줬습니다. 다른 학교들도 사실 그렇게 막 땡기지는 않았는데 경찰대학의 팜플렛은 한눈에 보는 순간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사실은 그 표지에 있었던 사진이 축제 장면이었거든요. 불꽃놀이와. 그래서 뭔가 여긴 낭만이 있는 것 같았고 재미있을 것 같았고 그리고 같은 생각, 같은 가치를 가진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4년 동안 공부하고 서로 뜻을 나누고 한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막 떠오르면서 너무너무 가고 싶어졌어요. 그 전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대학인데. 근데 그때 그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안되라고 하시더라고요. 어? 왜 안됩니까? 그랬더니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경찰대학은 전국에서 정말 내로라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가는 곳인데 그 다음에 이제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식이긴 하지만 지금 너의 상태는 그게 아니잖니? 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한다 손치더라도 열심히 공부 지금부터 해서라도 경찰대학이라는 곳은 정말 한 점의 오점도 없는 윤리, 도덕, 준법의식 이런 것들이 완벽한 학생들이 가는 곳인데 너는 내 자식이지만 조금 거기에는 어울리지 않지 않니? 이런 말씀이 있었던 거죠. 이런 커다란 사고를 저지르고 병원에 누워있는 상태였고 그 전에도 사실은 무수한 말썽들을 저질러 왔으니까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오히려 더 오기가 생기는 거 있죠. 아니, 아버지께서도 자식인 저를 그렇게 낮게 보신다는 말씀입니까? 라는 그런 반발감이었죠. 그래서 저는 꼭 각오해야 말겠습니다. 일종의 반항심으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해라 해라 해도 하기 싫었던 공부가 그때부터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도 계속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하지 마라고 했을까요? 피를 흘리고 수술을 받고 허약해진 상태에서 공부를 많이 하면 계속 회복이 더뎌지고 치료에 좋지 않기 때문에 공부 너무 하지 말라고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이제 경찰대학 입시 시험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1분 1초가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한 번도 이런 느낌을 가져온 적이 없거든요. 이제까지 살면서. 그래서 몰래 몰래 공부를 했습니다. 불 꺼진 병실에서 혼자 비상구불 찾아서 책을 보고 공부하고 화장실 가서도 공부하고 그러다가 너무 지나치게 공부를 많이 한 나머지 링거병을 꽂은 채로 복도에서 쓰러져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바닥에 떨어진 링거병이 산산조각이 나고 그 수액이죠. 그 액체가 피와 섞이면서 모두가 피처럼 바닥에 쫙 번졌습니다. 깜짝 놀랐죠. 지나가던 사람들. 그래서 비상이 걸리고 큰 소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의사선생님께서 제 차트에 절대 공부 금지라는 걸 쓰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알기로 아마 전무후무. 세계에서 이런 사례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그런 투병 생활 중에 공부의 힘이었는지 경찰대학에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합격하고 싶은 마음은 열망은 강했지만 제가 과연 그 수많은 전국의 수재들을 제치고 합격 120명이라는 아주 소수의 합격생 명단 중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는 사실 현실적인 기대는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합격자 발표 속에 들어있는 이름을 발견한 순간 정말 마음속에 기도 같은 마음이 생겼죠. 이제는 정말 똑바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었죠. 그래서 저는 경찰대학은 제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난 어디 갈까? 이런 선택을 통해서 서울대, 고려대, 연구대. 이러다 경찰대학 오는 친구들도 많아요. 의대 갈까? 경찰대학 갈까?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경찰대학은 그다지 고마운 존재가 아니죠. 늘 매일매일 접하면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기대와 다르네? 왜 이렇게 힘들게 해? 밥도 있게 형편없네? 뭐 가르쳐주는 것도 많은 것 같지 않아? 매일매일이 불만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는 매일매일이 감사했습니다. 너무 고마웠어요. 그냥 여기에 있게 해주는 것만도 고마웠고요. 그래서 강의 시간 내내 단 한순간도 저는 4년 내내 졸아본 적이 없고 지나친 질문을 퍼보내서 동의생들로부터 저격을 당하게 됐죠. 너 또 지금 질문하려고 하지? 제발 질문 좀 그만해. 왜? 네가 질문을 해서 쉬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잖아.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 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저는 지금도 우리 자녀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일부러 성적을 위해서 공부할 생각은 하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같이 대학을 나누기도 하면서. 그게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공부를 해야 한다는 피로를, 동기를 자기 스스로가 찾아야만 된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나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고 꿈이 있고 그래서 그 꿈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난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해라는 자기 내부의 동력이 생겨야만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 게 공부라는 걸 저는 그때 알았고 깨달았거든요. 경찰대학 다닐 때도 1학년 때 축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축제 팜플렛을 보고 현혹돼서 입학을 했던 그 축제였는데요. 경찰대학이라는 곳은 대단히 금욕적인 곳이죠. 기숙사에서 24시간 생활을 해야 하고 아주 엄격한 규율을 따라 생활을 해요. 자기의 욕구는 철저하게 통제해야 하죠. 그러다가 그 모든 것들이 그 금제가 풀릴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축제 때거든요. 이때는 전혀 입에도 못 대게 하던 술을 마시게 하고 여러 가지 오락거리들이 터져나오죠. 그때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이 사건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1학년, 4학년 선배 중에 가장 공부도 잘하고 여러모로 봤을 때 저 사람은 미래의 경찰총장감이야 라고 불리던 분이 있었어요. 모범적이었고 그런데 그분이 그 축제 날 술을 많이 드시고는 저희 동기생, 동급생이죠. 1학년 학생을 폭행을 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그 학생은 목격자도 아무도 없고 어두운 곳에서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하순할 데도 없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참담하고 가슴이 아프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그 가해 선배는 유독 저를 좋아하고 제게 잘해주고 소위 말해서 예뻐해주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딱 그 선배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내게도 그렇게 친절하고 정말 잘해줬던 분인데 가까운 분인데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그리고 이 친구는 왜 나를 찾아왔을까. 난 어떻게 해야 될까. 경찰대학생은 또 경찰은 보통 사람과는 달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과 사는 엄격하게 분류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수든 고의든 범법행위나 잘못을 저질렀으면 일단은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망설이는 그 친구에게 내가 내 옆에 있어줄게 끝까지 이거는 반드시 공식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 너와 그 가해자 선배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 전체에 잘못된 습관과 악습이 생기지 않게 된다. 그래서 학교에 정식으로 친구 서류를 작성해서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선배와 가까운 너무나 잘 알고 저도 알고 그 선배와의 사이도 잘 아는 선배들이 계속 저를 찾아오는 일이 생기게 됐죠. 회유를 하기 위해서. 너도 잘 알지 않니? 얼마나 그 친구가 모범적이고 그리고 성적도 좋고 앞으로 전도가 유망한데 이 사건으로 만약에 징계를 받으면 큰 미래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리고 그동안 너에게 너무 잘해줬지 않니? 서로 가깝지 않니? 네 친구 피해자 친구를 설득해서 한 번만 사과를 받고 그냥 무마할 수 있게만 해준다면 너무나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줬던 거죠. 많이 마음이 아팠고 흔들렸고 하지만 끝까지 그 피해자 친구 옆에서 공식적으로 이 사건을 제기했고 결국 그 선배는 중징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겪으면서 마음은 많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웠지만 마지막 순간에 결국 그 피해자 친구가 제 손을 잡고 고맙다라고 해줬을 때 저는 잘했다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그때는 그 선배가 저를 대단히 야속하게 생각을 했었죠. 아쉽게 생각을 했었고 배신당했다는 느낌까지도 가지셨죠. 그런데 나중에 경찰관이 된 이후에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찾아와서 그 당시에는 정말 저에게 야속한 마음이었다. 하지만 나중에 경찰관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을 하고 이런 입장에 서게 되니까 그때가 떠오르면서 제가 잘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말을 꼭 하고 싶었다라고 하면서 일부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면서 저는 과연 경찰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소중한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러다 대학 3학년 때 역시 학교 축제 기간 동안 저는 모인터폴 총회라는 행사를 기획을 하고 연출을 하고 학생들하고 함께 연습을 해서 치렀습니다. 그리고 더 실감나는 행사를 위해서 각국 대사관에 협조 요청을 해서 그 각국의 고유 의상을 가서 빌려왔습니다. 그걸 입고 행사를 치렀죠. 너무나 행사는 잘 되었고 많은 박수를 받았고 한껏 흥분된 마음에 축제가 끝나고 빌렸던 의상들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보따리를 들고 한남동에 주로 있는 그 각국 대사관의 공간 직원들의 집을 찾아갔죠. 그래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학교에 기념물도 드리고 의복을 반납하고 이렇게 다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이었습니다. 경찰대학생들은 정복을 입고 있잖아요. 경찰 제복과 유사합니다. 학교에서 나갈 때는 그 제복을 입고 나왔는데 워낙 보따리가 크고 하다 보니까 학교 밖에서 옷을 갈아벼었습니다. 편한 사복으로. 그리고 경찰대학 정복은 가방에 넣어서 들고 있었죠. 그런데 마지막에 학교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무엇인가 허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뭘 빼놨지? 내 정신을 빼놨나? 좀 이따 보니까 제 손에 들려있어야 할 이제 갈아입고 들어가야 할 경찰대학 정복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와 엄청난 문제였죠. 그 당시만 해도. 1980년대 그 엄혹한 시기 경찰대학 제복이 분실된다는 것은 학교 내에서도 중징계 대상이기도 했지만 이걸 누군가가 습득하면 경찰관으로 가장을 하고 많은 범죄 행위를 저지를 수가 있었죠. 심지어 간첩이 입수한다면 그러한 복장을 하고 중요 관공소에 들어가서 기미를 탈취할 수도 있는 엄청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던 거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이제까지 왔던 길을 거꾸로 다시 되짚어 가봤습니다. 그 버스 회사에 전화도 해보고 차고지에도 가보고 그 다음에 정말 그렇잖아요. 고맙다 말씀드리고 안녕 다음에 해봅시다 하고 왔는데 다시 그 집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외국 공관원들 집에 가서 죄송하지만 혹시나 제가 여기 두고 온 게 없나요? 그 집을 다 샅샅이 뒤지게 만들고요. 그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제 학교에 들어가야 될 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휴대전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중전화에서 학교 대표번호를 눌렀죠. 그 다음에 교환 이후에 1번이냐 2번이냐 1번을 선택을 하면 학교 행정당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는 일을 이실직고를 하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조치 처분 징계를 받는 자진신고를 할 수 있는 전화번호죠. 2번은 우리 같은 기숙사 안에 있는 친구들의 대표가 받는 전화예요. 그 2번을 누르면 제 친구에게 제가 공범의 역할을 부탁할 수 있게 됐죠. 학교 안에 있는 기숙사 안에 있는 여벌의 정복을 가지고 나와달라. 그럼 정문에서 나랑 만나자. 그래서 그 제복을 가지고 나와서 갈아입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위장해서 들어갈 수가 있다. 1번과 2번 중에 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1번이었어야 하죠. 그런데 2번을 선택했습니다.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던 거죠. 그래서 혹시나 행여나 아무 일 없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동안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잘못들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해왔던 제 모습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이 드러날 경우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도 두려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감추고 속여 넘기기로 했죠. 친구를 공범으로 만들면서 여벌의 제복을 정문에서 받아서 갈아입고 들어가서 일주일, 열흘 시간이 흘러갈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누가 부를 때마다 혹시 내가 적발당했나? 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는 시간들이 흘러갑니다. 하지만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심이 되기 시작해요. 아, 이제 끝났구나. 아, 이제는 이 정도 시간이 흘렀으면 문제가 드러나지 않겠구나. 나는 성공했구나. 완전 범죄구나. 그러다가 한 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3학년이었고 4학년 명예위원회라는 학생 내 자치치안기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갔죠? 갔더니 그분들이 먼저 제게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혹시 뭐 신고할 거 없나? 잘못한 거 없나? 없습니다. 단호하게. 절대 없습니다. 계속해서. 혹시 뭐 중요한 거 있어야 될 것인데 없어진 게 없나? 이런 질문에도 아, 그런 정도라면 제가 그쵸? 아, 사실은 제 정복을 분실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었어야 하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한 번 시작한 거짓말을 주어 담을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죠.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정말 나쁜 사람으로 알게 되었고 학교에 중징계 처벌을 하게 됐죠. 사실은 제가 분실했던 그 정복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경기도 고양경찰서에 습득물로 신고가 된 것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거기에 달려있는 제 이름표를 보고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사건을 겪고 선배들은 저는 경찰대학생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기본적인 양심과 도덕심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퇴교를 권유하게 됩니다. 학교 당국에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저는 새로운 인생을 다시 살아야 됐겠죠. 불명예스럽게. 하지만 다행히도 학교 측에서 심사숙고 끝에 한 번의 실수다. 그동안 그리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온 생활들을 감안해서 감형을 해 주었습니다. 학교를 쫓겨나가는 것이 아닌 징벌방에서 3개월 동안 징벌을 당하는 그러한 걸로 대치가 됐죠. 그랬던 경험들은 제게 또 한 번 범죄에 대한 그런 직접적인 경험과 함께 많은 생각을 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후에 경찰관이 되었고요. 경찰관 생활을 하면서 혼란스러운 80년대 사회상 속에서 나는 과연 누구인가? 어때야 하는가? 국민의 편에 서야 하나? 국가, 정부, 권력의 편에 서야 하나?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지나왔고요. 그러다가 형사가 되었습니다. 범죄 사건을 정말 셜록 홈즈처럼 맡아서 수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거죠. 그런데 제가 만나는 대형 사건마다 미제 사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첫째, 여러분도 잘 아시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 제가 제주도에서 군복무 대신에 하는 정경대 소대장을 마치고 처음 배정받은 것이 화성경찰서였습니다. 화성경찰서에 가서 1990년 8월에 갔는데 1990년 11월 15일 날 제가 근무하던 그 지역 내에 살고 있던 14살 중학생 김모양이 피살당합니다.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아홉 번째 사건이었던 거죠.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아팠고 그 시신과 현장을 보면서 분노했습니다. 그 범인을 꼭 잡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잡아야 할지,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제게는 아무런 답도 없었던 거죠. 마치 정말 수준 낮고 야만적인 그 범죄자에게 케어패를 당한 듯한 그에게 완전히 진듯한 열폐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천경찰서로 옮겨갔는데 그곳에서 발생한 또 하나의 사건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학 입시 시험지 도난 사건 1992년 초에 발생한 이 사건은 역시 사상 초유의 사건이었죠. 이제 내일 모레면 대학 입시를 전국에서 치러야 돼요. 똑같은 시험지로. 그런데 제가 근무하던 부천경찰서 관내에 있던 한 대학교 입시 시험장 그곳에 시험을 위해서 보관하고 있던 시험지에 한 세트가 사라진 겁니다. 누군가가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가져갔어요. 사라진 것은 과외거로 따지자면 얼마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한 세트의 시험지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이 무기한 대학 입시를 못 치르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 고통은 아마 학생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제 막 모든 준비를 갖춰서 시험 마치고 이제 좀 놀아야 되는데 무기한 연기가 된다니 당연히 빨리 해결해야죠. 잡아야죠. 그런데 이 사건 역시 제가 용의의 선상에 올려서 피의자로 확정을 하고 결국 기소했던 그 피고인은 대부분에서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 그의 상관이면서 상당히 연결고리가 심각하게 있다고 판단했던 경비과장 조 모 씨는 수사의 압박이 들어가던 상황에서 목숨을 끊는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제게는 너무 수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구나. 셜록 홈즈처럼 되고 싶지만 셜록 홈즈 발끝까지 쫓아도 가지 못하는구나. 그런 자괴감과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때 찾아온 것이 해외 유학의 기회였습니다. 공무원 국비 해외 유학이라는 제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어떤 선배 한 분이 알려주신 거죠. 한번 도전해봐라. 그런 막다른 골목에 처한 듯한 느낌이었던 제게는 한 줄 빛 같았습니다. 정말 갔으면 좋겠다. 가고 싶다. 그런데 역시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 했었고요. 과연 갈 수 있을까라는 아주 신락같은 기대만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그동안도 학창시절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두긴 했지만 시험을 치렀는데 아주 역시 운명처럼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 꿈에도 그리던 셜록 홈즈의 나라에 갔고요. 갔더니 우리와 전혀 다르게 화성 연쇄살인 사건, 대학 입시 시험지 도난 사건 어떻게 수사해야 할지를 아무것도 모르던 제게 그것을 배우고 싶어도 찾아가도 가르쳐주는 곳이 아무것도 없도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미 영국은 셜록 홈즈의 나라 영국 그리고 연쇄살인의 나라 영국은 심각한 범죄에 대한 수사라는 범죄심리학적인 수사기법, 범죄학적인 원인 분석 이런 것들이 학문 쪽으로 체계를 잘 잡고 있었던 거죠. 5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5년간의 공부를 마치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한국에 돌아와서 저는 프로파일러, 범죄 분석 전문가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죠. 사실은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공부는 이제 끝이다. 이제 공부 안 해도 돼. 라고 마음 먹었었는데 그 이후에 오히려 더 많은 공부의 필요성과 기회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공부는 정말 끝도 없고 한도 없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거의 30년 가까운 28년간의 경찰대학을 포함한 경찰관 생활, 또 경찰대학 교수 생활을 모두 마치고 모두 다 그만두고 자유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012년 연말이었죠.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위, 권한, 보장된 삶, 안정적인 수입 이런 것들을 모두 놓고 나올 때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 후회는 전혀 없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절망도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프레드리히 니체는 말을 했죠. 저도 그동안 많은 유혹을 느꼈지만 내게 주어진 타이틀, 지위, 자격, 권한 이런 것들이 저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반복해서 저는 느낄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직 내 안에 있는, 나는 한 사람의 인간이다. 난 한 사람의 독특한 나만의 삶을 가지고 있다. 내 삶에는 의미가 있다. 어떤 상황이 닥치든 나를 잃지 말자. 이 원칙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쌓여있었던 보호막을 모두 벗어던지고 호롤 단신 세상에 나와서도 사실 크게 어려움은 없었고 두려움은 없었고요. 그래서 제게는 인생의 2막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많은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국가 공무원으로서 혹은 경찰의 일원으로서 제 인생 1막을 나름대로 모든 것들을 다 바쳐 충실히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전혀 다른 한 사람의 자유인으로서 세상, 어떻게 본다면 시장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곳에 무한 경쟁의 삶 속에 저를 내던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여러분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 삶은 인생 50에서 다시 시작하는 느낌입니다. 다시 새로운 도전입니다. 그전에는 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의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전과는 달리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범죄 분석 프로파일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추리소설도 편했고요. 그전에는 전혀 하지 않았던 사실이 아닌 가상의 영역 속에서도 방송과 영화, 드라마의 세계에도 함께 관여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50분 남짓한 시간 동안 제가 살아온 50년 인생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어떤 다른 사람의 인생보다 더 낫다는 생각 전혀 같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제 인생입니다. 그런데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잘못도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배려로 그리고 저 나름대로의 노력을 통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시대적인 흐름과 어떻게 하다 보니 우연하게 맞닥뜨려져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그 분야의 한 사람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께는 제 삶을 한번 가감없이 솔직하게 보여드림으로써 각자의 또 자신의 자녀의 삶에 누구처럼 되고 싶다는 것보다는 나의 혹은 내 삶의 나만의 색깔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도전에 대한 의욕을 드렸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